자 이번에 할 게임은 어 비하인드 더 도어 라는 게임이구요 4 어 문 뒤에 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입니다 4 게임 가격은 어 한 7천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6천 얼마 했는데 결제하니까 환율 때문에 7800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게임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구요 네 해보면 알겠죠 지금 파리소리 밖에 안 들리고 파리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뉴게임 스타트 나 뉴게임 예스 여긴 소리 크네 메인만 작았던 거네 뭘 찾으라는데 어 누가 말하기를 뭐 킬 뭐 아까 뭐 나온 것 같은데 뭐 귀신 아까 뭐 고스트 막 데드 돈 토크 죽은 사람은 마리 어 말이 없다 으흠 블럭 존 안녕 존 이 도시에 있는 집의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 시체 세구가 그곳에서 발견되었어 소문에 의하면 그곳은 귀신에 의해 죽었대 5 해석 감사합니다 네 흠흠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내가 진상을 알아내는 거라구요 음 이거 스킵 눌러야 되나 뭐 나오려고 하니까 스킵 있는 거 아니야 눌러도 됨 눌렀어 어 나왔다 음 어 그래픽 나쁘지 않네요 어 주인공이 차타고 여기 왔나봐 내가 진상을 어 파헤치러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또 한 진상 하기 때문에 진상을 파헤치러 진상꾼이 진상을 파헤치러 왔네요 네 Go here use W A S D 아 이거 미터 나오네 거리 어 소리 좀 크네요 작은줄 알았는데 여긴 뭐야 어 Before Will 루 루 자 일단 여기로 가는 게 목적이죠 네 가자 문 열어 더 도얼이.. 아 뭔가 잠겼대요 맞지? 가로막고 있네 그러면은.. 어 뭐야 어 이거 목적 완전 착하네 완전 잘 알려주는데요? Go here, use 여기 오래 여기 뭐 있나? 뭔데 뭐죠? 돌멩이 주운 건가? 여기.. 아 열쇠 주웠나보네 열쇠? 맞지 돌밑에 있는 열쇠 Go here, 여기 아 깜짝아 아 그만해 인벤토리 이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건.. 어.. 아주 오래됐대요 자물쇠가 이..여기다가 쓰는 거네 이거를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이용 가능 어 여긴 창고인가 보네 의자 의자 나이스 플레이스 포 포 오케 어 쪽지 있어 press to save your progress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해야 되나요 뭐 찾아야 되나 어 건전지 있다 나이스 건전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세이브 가능이라고 세이브 어떻게 해요 어 빛나는 것 같긴 한데 기본 탓인가 저장하려면 누르라고요 안 눌러지는데 아 된 거야 이제 된 거임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이 인벤토리도 돌 썼고 여기 뭐 망치나 어 뭐야 뭐 챙겼어요 이거 뭐임 올드 파이프 아 이거 저기 그거 내려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자 이걸로 내려치는 거네 여기에다가 나무보단 강해 보인다고? 그럼 여기다 쓰는 거 맞네 여기다가 그렇지 개꿀 빠루가 빠루나 망치가 그런 게 아니 어 나 이거 창문인 줄 알았네요 창문 뒤에 누구 있는 줄 건전지가 없어 하나 교환해 됐어 어 여기 바퀴벌레 개많아 음 여기에 시체 세구가 발견된 장롱 여기에 시체 세구가 발견된 곳인가? 장롱 장롱 계십니까 어이차 어 이거 소리 나네 아이씨 뭐야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여기는 can't open 열 수 없다 올라가자 아 저 장롱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대요? 아 그래? 올라가기 뭐야 올라온 거야 지금? 어 이거 The door is locked 아 이거는 나무판지 안 되는 거네? 아니 주인공 뭐 뭐 이렇게 대담해? 이런데 왜 온 거예요? 여기 어디야 화장실 그래픽 괜찮은 거 같은데?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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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네 낭낭하게 그쵸? The pipe here is leaking the 워 오케이 여기서 뭐 챙길만한 게 있나? 이거 뭐야 어? 뭐 챙김? 어? 크로벌 어 빠루 빠루와 함께라면 어디 어디 여기다가 어 여긴 키가 필요한 덴가? 그럼 아까 거기 바로는 여기다 쓸 수 있는데지 여기다가 어 안되네요 다른데 쓰는 거 같은데? 룩 언덟 유얼 핏 발? 뭐 미싱 파트 아 하나 실종 됐네 밟는 거 이거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이거 브로큰 아 이거 박살났네요 I have to fix 이거 고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 망치랑 못 그런 거 필요하나? 여기 왜 이렇게 뿌얘진 거 같지? 여기 한번 더 보자 음 이 파이프에서 가장 많이 새고 있어 이랬나요? 아까 이거 해서 여기 근데 뭐 챙길만한 게 없는데 smell bad don't 어 인사이드 안에 보기 싫다는 거 같애요 그죠 건전자 하나 갈고 물 한번 더 내려봐 안 내려가네 여기 뭐 별거 없는데 아 아까 맨 처음에 갔던 창고에서 고칠 수 있을 거 같다고요? 가자 어 스팜하면 안됩니다 예? 나 충분히 혼자 풀 수 있는 예? 난이도에요 오케이 가자 여기 좀 보이니까 불 안 켜고 내렸듯 들어가자 여기에 왔으니까 아 설마 여기서 아아 고칠 여기 그거네 missing tools 아 빠루오오오 빠루 빠루 빠루오오오는 안되네요 뭐가 하나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도구가 없나? 빠루로 안되네 빠루로 안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 뭐 뒤질만한 거 있나요? 없네요 들어가 주인공 여기 진상을 파헤치러 온 거예요 아니면은 수리기사에요 예? 뭐야 갑자기 이거 날라감 갑자기 이거 날라감 내가 한 거 아님 음 여기 왜 문 막혀있지? I think I could 어 이거 움직일 수 있을 거 같대 오케이 들어가 여기 어디야? 아 뒤뜰? 아 오케이 툴박스 나이스 툴박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툴박스 이제 이걸 가지고 퍼펙트님 세게 감사합니다 나가 툴박스가 여기 있었구만 가자 이제 여기다가 툴박스를 이용해서 이거를 오케이 뭐? 아 이번엔 못? 아 뭐야 아니 자 수리기사야? 아니 못은 어디 어디 어디서 찾지? 못? 이건 뭐야 I could turn on the light in house 이걸로 불을 켤 수 있을 것 같다 but missing a fuse 퓨즈가 없다? 퓨즈가 있으면 집에 불을 켤 수 있나봐요 그죠? 가자 문제는 이제 건전지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빨리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불을 좀 아껴 쓰도록 할게요 정말 안 보일 때 하나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네 어 뭐야 Get out 방금 뭔 소리 들은 사람 뭔가 옹얼거리는 소리 나는데 여기 한 번 더 봐보고 어 아! 건전지 I gotcha 어 뭐야 어 이거 연주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못은 어디 어디서 찾아야 잘 찾았다고 소문이 나지? 음 음 여긴 열리지가 않는데 어 아 이런 것들 다 뒤질 수 있나봐 이거 안 들였잖아 이건 그냥 밀기만 하는 용이었나? 건전지가 더 많아졌네요 못을 찾으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못 못 못 아 열쇠도 없고 못도 없고 이건 뭐 액자에 못 빼다 박으라고요? 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여긴 이제 뭐 없나봐 가자 가볼까 한 번 아까 그 드럼통을 빠로로 까보면 안되냐구요? 어 그것도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어? 그것도 일리 있다 이거 여기다가 빠로를 이용해서 안되네요 네 액자 무엇이 없네요 그런 개념이 없나 액자 뭐 가까이 가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못이 어디 있을까요? 못?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물어보려고 하는건 아니고 그냥 아나 해서 네 아아 여기 집안에는 없는거 같은데? 너 집에 있다구요? 너 집에 있는거는 일도 관심이 없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설마 차에 있나 이거? 아아 아아 차에 놔두고 왔네 역시 차에 못 하나 없겠어요 그죠? 누구든지 차에 못 하나쯤은 없네요 근데 아까 처음 문 열때 판자에 못 박혀있다고 하지 않았냐구요? 몰라 그건 박살 안나 보지 뭐 차 바퀴를 떼서 그걸로 쓰라고? 아니 못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데는 유일하게 여기랑 아까 그 밖에 밖에 없거든 음 거울도 안돼 음 Where is 어 없는데 여긴 아무것도 그러게 공구함에 왜 못이 없어? 말이 됩니까 그게? 정작 중요한건 두개를 고쳐야 되나봐 이거 뭔소리야 아 일로와 이제야 이걸 뽀독 소리 나면서 장난하나 됐스 아까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 뭐야 어 북은 뭐야 어 또 일로와 북은 뭐임? 이제 뭔가 나오려나? 으앗 으맨 응 어겠 여기 어 저장하는데다 저장 이거 저장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도대체 된거야руг 만거야 이거 됐겠지 뭐 어... 어... 페인트 이거 첫 1층에서 봤던 그림이래요 그죠? 여기 액자 모양의 사진이 하나 있네요 어... 건전지 좋았어 여기는 어... 퓨북 nothing interesting 흥미로운 건 없다 어... 퓨즈 아이 갓 오케 나이스 퓨즈 가자 집을 좀 밝게 해야겠군 이제 집에 가서 아니 아까 그... 뭐지? 거기 가서 퓨즈 끼우고 여기다가 퓨즈를 끼워주면은 됐스 오 이제 집에 불 안키고 가도 됨? 여기에 밝아졌나 여기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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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PIOUGH 18 Valerie 밝아졌으니까 뭔가 더 눈에 띄나? 뭐가 있나? 그런거 없나보네요? 나라 뭐야아 집 밝아졌나? Sir 오오오오오 • 아 불키고 다녀야 되겠네 뭔소리야 방금, 뭔 소리 들은 사람 뭔가, 끄는 소리 들렴 바다, 끄는 소리 들렸는데 어디서 난 거지 밖에서 났나 뭐 밖에는 아닌 것 같고요 아 2층인가 설마? 아까 2층에 그 이거랑 똑같은 그림에 그거 있다고 했잖아 아깐 안됐는데 지금 열쇠가 생겼어요 열쇠 혹시나 해서 만져봤거든? 열쇠가 있네 오케이 좋습니다 가자 이제 여기다가 오! 여기 아니야 다른 방 오 여기 2층에 불 나오네 여기 이거 그렇지 여기에는 어어 플래시 뭐야 어 어 어 어 뭐지? 뭐야 아무 Too late 너무 늦었다 뭔가 챙겼어요 뭐죠? 아아아아 못 옷상자 어 키친 주방 어? 잠시만 이거 힌트인듯? 주방 서랍에 뭔가 안에 있대 맞지? 이거는 룩 라이크 밧스룸 침실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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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거울에도 뭐 있대 어 지붕에도 뭐가 있대요 어 이건 뭐예요? 뭐라 적힌거임? B번? 아 아 설마 이거 순서 화장실 1번 2번 지붕 3번 마지막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어딘가 있다 이런거 같애요 여기 뭐 건전지 안주나? 줄 때 됐는데 일단 거기 주방 먼저 가자 결국에는 여기서 누가 죽었다는거야 이거 시체도 안 보이는데 아까 설마 그 거기 그건가? 오케이 열렸어 2번 2 2 2 2번 그 다음 화장실 아아악 아 5번 ㅇ케이 그다음에 저게 어디야 여기 지붕 지붕을 어떻게 보지? 지붕이 판자 고쳐서 올라가 아! 판자 고쳐서 올라가 아 지붕 아 난 좀 밖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다리 고쳐서 올라가는 거 아아 어쩐지 그거인 거 같더라니 이거 하나 만들라고 네 이거 이거 하나 만들라고 이랬던 거야? 어?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것들 다 박스하고 다 어디 갔냐? 어? 나무 하나 창조해낸 거네 그냥 자 강화에 성공했다 가자 룰루랄라 드디어 여기다가 쓰고 올라가 오케 올라왔습니다 아잇 깜 주인공 존 뭐하는 거야 기침 소리 아마추어야? 8 8 이거 뭐야? 이거 시체네? 8번 여기 시체 있어요 시체에 8번 오우 오우 are you kidding me? 8번 그럼 마지막은 찍으면 되겠네 그지? 마지막은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2 5 8 땡 2 5 8 땡 2 5 8 땡 2 5 8 땡 5 2 8 땡이었나? 2 5 8 아니야? 2 2 2 2 5 8 뭐야? 엔터 쳐야되나? 5 안 되고 5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아 5 2 8 2 야? 아 5 2 8 아 화장실 먼저 네 아아 맞네 화장실 먼저네 어쩐지 이거 갔더라니 아니구 이거 그냥 돌리면 되나? 어 됐다 열렸다 오케이 건조지 갈아 갈고 됐어 뭐 얻은거죠? 라이터? 아! 기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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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층 1층 기름 갓 갓 갓 오케이 나이스 1층에 기름 있잖아 기름 기름통 어? 설마 이 집 불태우려고 하는건가?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라이터야? 기름 어 뭐야 안되는데? 라이터로 뭐하라는거지? 그림 다시 벽에 붙어서 어 그렇네 이거 왜 붙음? 아니 그럼 라이터 뭐 어디에 써야되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안하는데 있나? 라이터 뭐에 써? 시체 없애라구? 내가 왜 없애 시체를 내가 죽인것도 아닌데 내가 왜 증거를 인면합니까? 시체에 가봐야되나? 여기 뭐 있나? 니가 놓친거? 어 야 그만 여기 기름 있자네 가스? 라이터? 이게 왜 여기 비어있대 여기다 기름 채우는거네? 아 뭐야 이씨 아 뭐야 놀랄뻔했잖아 가자 오우 씨ㅓㅓㅓㅱ 야 빨리 가자 어 잠깐만 벽이 뭐야 빨리 나가 아 지금 못나가네? 어떻게하지? 못나가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채워서 됐지 어, 어 꽉 찼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기름이랑 이거 있어 이거 어디다 써야돼? 우리 뭐 이거 써야된다는 뭐 어디 발견한거 있나요? 어디다 쓸까? 어... 이제 뭐 요리하면 되나? 배고픈거 아니야? 주인공 사실? 계란프라이 해먹을라고 이거 밖에 못나가는거 보니까 여기 못들어갔었단 말야? 더... 어! 이거 문구 바뀌었다 이거 뭐라 시킨거에요? 여기 뭐라 적혀있어 줄로 묶여있다네 이거오 기름칠 이거 아마 테라스 테라스 가자 뭐라는거야? 아우치? 아 뜨겁다고? 어쩌? 아니 그럼 이거 기다려야돼? 아 플래시라이트도 없네 뭐야 이거 아 빠루로? 아 설마 빠루로 하는건가 이거? 어 이거 빠루 안되는데? 아니 이거 언제 열어요? 어? 어? 언... 아아 잠깐만 아 나 플래시라이트 이제 없는데? 하나밖에 걷는지 아까 물 새는 곳 있잖아 아 뭔가 불안한데 괜찮겠지? 아... 어... 이걸 어떻게 물을 받죠? 생각해보니까? 뭐 손... 손 받아서 갈 순 없잖아 응? 이거 어떻게 물 받아가지? 입에 담아서 거기에 뿌려야되나? 부엌에 컵? 하긴 부엌에 컵 하나 있겠지 뭐 그지? 아 근데 문제는 건전지가 이제 얼마 안남아서 마지막... 쓰자 응... 인생 뭐 있어?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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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컵 쓸만한... 여기! I got it! 그렇지! 컵 하나가 이렇게 새거 하나 있다니 뭔가 수상하군 가자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그렇지 기다려야돼 이제? 그래도 양심상 지금 바로 가져가면 설정 미스니까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찰 것 같은 그 시간만 살짝 기다릴게요 네 손짓는 껐어 지금 됐다 이 정도면 됐겠지? 가자 가서 이제 오리는 이거를 뿌려주면 되겠죠? 가자 여기다가 알았어 자 물 뿌려 아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시켜서 들어가면 되는거 엄살은 엄살은 쉿 도어 누가 문 잠가버렸어 이거 큰그림 내가 여기 들어올거 알고 있었나? 이거 문양이잖아 그거 오망성 뭘 소환할라했나? 귀신? 이곳에서 시체 세구가 발견됐다고 했었어 그리고 나는 시체를 봤지 여기에 뭔가 의식을 행여 행할려고 했던게 틀림없습니다 룩 라이크 커버 어? 이거 크로바로 열면은? 아 그런거 아닌가보네 뭐라는 거예요? 어 뭔가를 포장하고 있는듯하다? 그럼 뭐 알바 아닌거 같고 데얼스 아니다 데모 데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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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해픈 히얼 무슨일이 벌어진거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죠? 빠르로 열 수가 없는데 저건 여기 뭐 특이한 아이템 템이라던지 이거 뭐 이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빠르는 결국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나중에 뚝배기 깰을 때 쓰는건가? 아 빠르로 문 열면 되잖아 그걸로 설마 안되겠어? 난 믿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으응응응응응 난 이게 있어 안되네 뛰는놈 위에 나는놈이 있다고 안되네 이 상자는 아무 아니 그럼 뭐 어 여기서 뭐 해야되요? 이거 요거도 마찬가지네 뭐 까는건 아닌가보 내가 설명하는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의자 앉아야되나? 의자에 앉는것도 안되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게 엔딩이라고? 의자로 이걸 빠르로 부수라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이거를 뭐 안되는데 천장에도 뭐 없어요 여기서 근데 건전지 하나를 준 이유가 여기서 시간을 좀 걸릴거라는걸 제략진은 예고를 한거야 여기서 너는 분명 시간을 좀 쓸것이다 그래서 건전지가 필요할것이다 이러는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뭔가 찾아야됩니다 책장 뒤에 뭔가 있을거 같다고요? 이거? 이사람 여기 뒤에 뭐 있었으면은 진저게 뭐 있는데? 예? 오 마이 갓 기저스 크라이스트 왓 어 기억이다? 이거 아이템 바로 아 이거 한번에 세개 어 빨리하자 어 쉣 빨리 어 잠시만요 잠깐만 빨리 빨리 어 빨리 나가x3 나갔어 어 누구지 누구였을까? 어? 아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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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리세요 빨리 빨리 여기 무너진다 아닌가? 안들어가죠 어이 깜짝아 택배라구요? 뭔 택배입니까 아 잠시만요 여기 못 지나갈거 같은데 삽 못 지나가네? 삽으로 아까 그거 문 여는건가? 어 아아아아아아 이 자식 흑이 길막을 일로와 일단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건전지 밸브 돌려 돌리고 돌리고 아 건전지가 없네 가자 아 여기 아니야 반대야 아 여기 맞을걸? 가자 게임 끝나가는거 같다구요? 설마아 밝혀진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되지 어 갈 수 있음 오 문 하나 나왔어요 아아아아아아악 깜짝아 뭐야 끝이에요? 아니 뭐야? 아니 그럼 뭐 귀신이나 이런게 아니고 괴물이었다는거네? 에? 사다리 고치고 여기 뭐 어 게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어어 올해 고티각 이거 내가 봤을때 올해 고티각이다 이거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아 좋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멘